오늘은 드라이 컨디션이 아니고 비가 와서 처음에는 좀 아쉽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었어요. 하지만 오늘도 그만큼 저희 차량에 대한 성능과 가속뿐만이 아닌 안정성까지 충분히 경험해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저희가 몇 가지의 마법을 부릴 예정입니다. 이 웹 컨디션에서 저희 드라이버들은 어떻게 다이너미하게 운전을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저희 드라이버들은 어떻게 다이너미하게 되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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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래서 우리의 고플라는 점이 많아요. 우리의 고플라는 점이 많아요. 네, 우리의 고플라는 점이 많아요. 이쪽으로 바로 가요 이런 거 내가 엄청 차가 있다가 내어 탁 이수면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스티블러 값기 및 25.0, thank you. 갑니다. 갑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